지게차 추천 여유적인 물류작업을 위한 선택 오프로드 지게차 VTF-3000A는 다재다능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가능해 농장부터 건설 현장까지 어디서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여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디젤 엔진의 파워는 미니 1톤 지게차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맞춤형 5천도 제공되어 고객의 필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프렌디하고 실용적인 이 오프로드 지게차는 여러분의 작업 공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맞춤형 전기 지게차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해 소염창고부터 대규모 제조업체까지 폭날게 적합합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 직배송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사흘 디자인은 안정성을 제공하며 맞춤형 옵션 덕분에 각 산업의 필요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고객들은 이 지게차가 조작하기 쉽고 효율적이라고 극찬하며 특히 물류와 유통업체에서 큰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현대 산업의 필수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이 유압식 CEPH 지게차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3.5T의 강력한 성능과 4WD 기능 덕분에 거친 지형에서도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고객들은 특히 맞춤형 옵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리프팅 높이 2050mm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물류 및 건설 현장에서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전기와 디젤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환경 친화적인 면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지게차는 모든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